Q. 대주님의 자리에 대한 결혼은? 일단은 우리 대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내 부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부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필의 자리가 없다 보니 내가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이라든지 혼사를 한다든지 가정을 꾸리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박복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 팔자가 박복하다. 우리 대주님께서는 조금 그런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게 조금 많아요. 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계시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애착은 강하신 분이에요. 자식에 대한 애착은 강하시고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만큼 꾸려오기까지가 왜냐하면 아버지 자리가 원체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이 원체 약하시고 일찍 여의지 않으면 있으신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로 인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 사주의 아버지 자리도 부족하고 부모의 자리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모니 되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살림이 이렇게 증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림이 이제 바닥에 흩혀지는 경계라서 이게 제 가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께서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부모를 두고도 그렇고 내 자신을 두고도 그렇고 뭔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9년, 10년 전부터 어머니는 좀 많이 연루해지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몸수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는 내가 어머니 밥을 얻어먹던 사람이 점점 내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를 챙겨야 되고 어머니는 오히려 밥을 해드려야 되는 시기 그런 시기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원체 억척 같으셔서 몸이 아프셔도 자식 밥을 해주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그러고 계실 거예요. 몸은 안 좋으시지만 자식을 챙기고는 계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전까지 연루해지시다 보니 당연히 나이 들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 몸수가 연루해지다 보니까는 힘에 붙이고 점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부모의 걱정도 지금 현재 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하는 일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대진님께서 내가 이제 이때까지 일을 두고도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는 하나 왜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에서 쭉 이렇게 평생 직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요. 일용직은 아닌데 내 기술로서 여기서 일을 하고 또 움직여서 일을 하고 또 움직임이 많은 그런 직업군에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역마살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군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일거리 있을 때 절로 가서 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작년부터 작년부터 하는 일을 두고도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작년부터 일을 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하는 일을 두고 그럼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을 못한다거나 안 하게 된다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안 돼요. 작년부터 운이 동려 맺어있는 격이거든요. 운때가 굉장히 사랍다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운때란 말이지.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친도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지만 우리 대중님께서도 우리 자손께서도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뇨라든지요.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허리 이쪽으로 굉장히 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좀 안 좋은 게 있을까요? 네. 동상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육 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 년 전부터 운이 굉장히 좀 꺾어져 있는 데다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더딘 부분을 많이 들었고 복경적으로 작년까지 작년부터는 내가 일을 손에 놔야 되고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앞을 나갈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장을 도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아버지 지금 묘가 있는데 산에 묘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데 있다가 이제 같이 이장을 이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있는데 이제 제사라든지 아니면 성묘라든지 이런 게 사후에 힘들어지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쪽에 또 같이 모시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면은 마을에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호구권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6.25 때 이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확인을 해서 그쪽에다가 모시기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걸 해야되니까 파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정리를 해야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아버님하고 같이 호구권에 저쪽에 같이 모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어떨지 싶어가지고 음... 일단 이장이라는 거는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왜 우리가 산바람이 났다, 산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말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 자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근데 그런 거는 별생각 아니에요. 지금 자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아니 그러니까는 줄줄이 뻗은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촌이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손들도 이 운떼를 들여다봐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가 끊겼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조상 입장에서는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어...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다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장이라든지 이런 운떼를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어머니도 운수가 불길한 데다가 우리 본인도 지금 현재 운수가 너무 불길해요. 응? 재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시기 때 이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여파라든지 그런 타격이 나한테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저 같은 경우는 한 이십 년 동안 왔거든요. 그 여파가. 그래서 별반 그렇게 더 올 게 없어요. 조카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카도 자손들이잖아요. 조카들도 자손인데 걔들이 해선 안 되는 짓들을 해가지고 연락이 단절시켜놨어요. 걔들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잊고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화가 자꾸 나니까 끌어오르니까 소위 말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키웠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마저도 그렇게 등을 두르고 배신을 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버리니까 가족놈이나 재산들을 다 뺏어가버리고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고 좋아요, 돈은 그렇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묻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이제 탈은 없을까라고 묻는 거고 해도 괜찮을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신들은 같은 경우는 그런 운때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든 내 사수 팔자 자체가 부인도 없는 자리에다가 박복한 사주에다가 부모도 복량을 해야 되는 사주이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 사주이긴 하지만 박복한 내 사수 팔자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가 왕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손들이 어떻게 환란이 있을지 없을지를 들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본인한테는 그런 부분이 위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위약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 있겠습니까? 더 나빠질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별 생각은 안 해요. 그럼 본인이 뭐 괜찮다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게 이전에 제가 조금 찝찝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서 아버님이 한 10여 년 동안에 뇌졸종으로 중풍으로 하셔가지고 병자가 누워 계신데 10여 년 동안에 어머니가 보상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이장을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하셨는데 어머니도 잘 모르시고 그게 선단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근데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 때문에 요를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좀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아, 그 부분에 이장이 좀 잘못됐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로 해서 우리 형님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로 인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형은 이제 지금 제가 같은 경우도 자손이 없다 보니까 뇌를 이을 사람이 없는 상태고 뭐 뇌를 잃는다는 게 형이 있는데 형 자손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기가 뭐 대사도 안 모시는 애들이니까 조상이 아니라고 하고 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별 그거는 없는데 근데 제가 끝나고 나면 후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리를 제가 또 해놔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래요. 일단은 뭐 마음 심은 좋으신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요. 이장이라는 거는 일단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장을 해야 될 운때는 아닌 거고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아요. 늘 이야기하는 게 돌아가실 때 하면은 그런 부분을 전탈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면서 하는 게 맞아요. 뭐 그렇대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총책임을 져서 이장을 한다고는 하나 뭐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산을 달래거나 산탄이 나는 거라 산신을 달래면서 산탈을 달래고 굿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그나마 제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이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그 뭐야 술을 조금 드세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먹으세요? 이 집안은 술 때문에 힘들었던 집안이에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본인이 안 먹는데 아버님도 술을 그렇게 많이 못 드십니다. 모르겠어요. 이 집안은 이 뭐냐면 술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윗대에는 정말 가산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윗대에는 가산이 있었고 가물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증조에서 조부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산이 다 끊겼어요. 재물이라든지 집안의 명맥이라든지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 집안이지만 이름이 없어지는 형국이고요. 그러니 자손의 바람이 많이 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우리 당대는 없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이는 부분들은요. 증조나 그쪽에서요. 가산 탕진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아버지들이 뭐 술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가산 탕진 재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술로 인해서 일어났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 형제들 모두가 그래서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서 우리 조부때도 고생을 하고 사셨고 어? 그 가산 있던 거를 다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더 고생을 하고 사셨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그러니 이 증조 때부터 불어왔던 가산의 바람이 재물의 바람. 술로 인한 재물의 바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산의 탕진자들과 자손들이 하나같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조부때부터 산소를 이장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에 또 산소를 이장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식들이 하나같이 안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머리 좋은 집안이고요. 네? 머리 좋아 머리 자랑하려고 했고 인물 좋아 인물 자랑하려고 했던 집안인데. 하나같이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머리 자랑하려고 출세를 하는 점이 없어요. 예전에는 저 윗대는 할아버지들 보면 탁 기라성같이 뭐를 벼슬 또 하고 직책도 들고 계시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자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대에서 불었던 바람으로 해서 그 밑으로 또 산신의 바람도 불고 산신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자손들이 출세길이 막히고 막히면서 하나같이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 대에서 뭔가가 조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원래 옛날 말에 그랬잖아요.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조 그 증조에서 불었어 증조는 그거를 보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았어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부 아버지 내 대까지 내 대까지 이 3대가 뒤기 힘든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 되다 보니. 딸들은 이 집안의 딸들은 그래도 사는 걸 그래도 무난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지는 않아도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요. 하지만은 아들들은 안 풀리는 거예요. 참 아들 자식들이 안 풀리는 겁니다. 못 나서니까. 그러니까 못 나서기보다는 집안의 그런 내려오는 내력. 집안의 그런 기운들. 이런 기운들이 너무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조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조카들이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조카들이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인도 뭐냐면은 생속으로 내 속으로 놓은 자식들로 생각하고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잘 키우고 싶고 반듯하게 키우고 싶고 어? 또 다르게 정말 어딜 가서 손가락질 안 당하게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군대식이었다는 거. 너무 강압적이었다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본인 탓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본인 탓이라도 할 수는 없는데 서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운함들이 쌓이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조카들께서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했는 거니까 선택했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돈덕지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장은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재작년, 작년에 넘어오면서 이미 9년, 10년 전부터 90년 전부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우리 어머니 건강이 굉장히 더 꺾이는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 3년에서 4년 이 시기가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내년에도 잘 넘기게 될 시기가 들어와 있고요. 내년을 넘기게 되면 앞으로 2년을 더 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누리로 가실 수 있겠지만 내년에 그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은 내년이 큰 고비고요. 내년을 넘기게 되면 1년, 2년 정도 더 계시다가 그렇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뭐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